과태료와 세금 환수 없다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고 혜택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폐지 대상인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진말소하면 과태료가 없고 세제 혜택도 유지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자진말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자진말소 관련해서 질문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자진말소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장기일반 민간임대 중에서 매입임대를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가 있는데 건설임대는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인 거고 매입임대는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자진말소했을 때 여기서도 자진말소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말하겠죠. 이렇게 자진말소했을 때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과태로가 나오지 않고 임대기간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환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제혜택을 토해내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도 세제혜택 환수 부분에서도 양도세 관련은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나 아니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발법상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자진말소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도 토해내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자진말소를 했거나 아니면 자진말소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체나 세무소에 전화해보면 지자체에서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자산세 감면 받은 거 토해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세무소에서는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 이 질문은 제가 최근에 아주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자진말소할 때 임대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우리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것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 받는 만큼 지켜야 할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본다면 임대료 5% 증액 제한 또 임대 조건 신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또 세입자에게 본인이 임대사업자임을 고지할 의무 또 뭐가 있을까요? 부기등기나 보증보험 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표에 나온 것처럼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의명 주택인 경우에 만약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어서 아파트로 보는 그러니까 주거층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임대 기간 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양도세 관련해서 민득법상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을 때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혜택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였다면 임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적인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진말소할 때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 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 기간 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3월 16일 날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가 아닌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로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생계형 임대 사업자란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생계형 임대 사업자로 봐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죠. 지금 법령을 보실 텐데요. 민특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오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범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그러한 경우는 제외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21년 3월 16일 날 공포가 됐는데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정리해보면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16일부터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법률을 보실 텐데 이거는 민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부분입니다. 5항을 보시면 총전에 민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동 말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아파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법도 3월 16일 날 공포가 됐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1년 3월 16일부터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 말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법령을 보실 텐데요. 여기는 민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1항 11호를 보시겠습니다. 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1호를 보시면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득법 제2조 제5호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진말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파트 범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림에 보시면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주의할 건 이 법령은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당시 2021년 3월 16일 날 공포됐던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제6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진말소에 관련된 법령은 법이 공포되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거죠. 그럼 결국 3월 16일 날 공포했기 때문에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은 2021년 5월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021년 5월 17일 이후부터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화태로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기간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지 않는 자진말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정리해 본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기 일반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1년 5월 16일 이전에 자진말소를 했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 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기 일반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1년 5월 17일 이후에 자진말소를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적인 의무사항을 다 잘 지키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토해내야 됩니다. 환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제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표현했죠.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임대 의무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이겠죠. 그런데 그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자진말소하고 나서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포괄양도양소로 넘겼다면 이때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면 팔았다면 이때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포괄양도양소로 넘긴다 하더라도 세제혜택 부분은 환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것 다 지켰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다 충족했는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자진말소하려고 했더니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토해내라 라고 지자체나 세무세에서 답을 들었다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거고 그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1년 5월 17일 이후에 자진말소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기일반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1년 5월 17일 이후에 자진말소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도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정된 내용이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때문에 일반 아파트로 등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거나 단기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자진말소를 할 때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적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잘 지켰다면 자진말소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파트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어떤 유형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인지를 체크하시고 자진말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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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